취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어 재정만 크게 버렸어 어 가자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조직 나오죠 학과 인턴 동아리 프로젝트 이런 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경험을 아래 항목에 따라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 1-1 1-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기업 자기소개서에서 왜 이렇게 1-1 1-2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 줄까요 앞서 얘기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은 직무기술서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쓰세요 라는 나름의 답안지를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답안지 전혀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막 작성을 하고 이렇게 1번 항목에서도 어떤 걸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1 혹은 1-2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상황 중심으로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표 성과 비전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써달라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소속된 조직에서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업무가 뭐였냐 너의 업무가 너의 책임은 무엇이 있었냐까지도 써달라고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답안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들은 넣어주실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 역량, 장점 등을 발휘한 사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 내용을 쓸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표의 어떤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쓰는 게 1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역할을 써주시는 거 이 조직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문성, 역량, 장점들이 어떻게 발휘됐는지에 대해서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플롯을 먼저 짜야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훨씬 편리하실 텐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법정이라고 한다면 앞쪽에서 보셨겠지만 인사관리라든지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법정에 지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써본다고 했을 때 자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쓰라고 앞쪽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서 그런 퇴사율을 좀 낮춰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목표를 기본적으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본인의 역할 써달라고 했었죠 저는 그래서 인사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본인의 역할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목표 성과 비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퇴사율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직무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 퇴사율을 낮추는 것을 가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플랜을 짜서 1년짜리 플랜, 교육 플랜 아니면 6개월짜리 교육 플랜을 짜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를 통해서 결론이 가야겠죠 결론, 작년 대비 퇴사율을 얼만큼 낮출 수 있었다 10% 낮출 수 있었다, 5%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근속연수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법정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직도 조직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공사를 어느 정도 몇 개월까지 해서 6개월 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들 잘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실제로 공사가 6개월 뒤에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었는지 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써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에피소드의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써주시건 이 플로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앞쪽에 보시는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치먼트라고 하는 성취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게 되면은 크게는 5년 혹은 10년 특히 이런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쪼개져서 연단위의 KPI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KPI 같은 것들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타겟한 KPI를 얼마나 넘겼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회사를 다녀보면은 가장 중요한 측정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걸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 항목에서는 오후 7월 3일의 KPI